안녕 강신도들, 안녕 크레이지, 안녕 미치X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원장경 강사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광홍 크레이지레드입니다 저는 30대 후반 아재고요 뭐 예를 들어 꼰대 내지는 라떼 세대의 사람입니다 학원에서는 개념 있는 교육, 프리랜서로는 컨셉 있는 그림 무엇이든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빼면 자동차, 피규어, 미소년, 릴리터리, 게임, 만화, 영화, 백신, 앤베이, 자전거, 전달기기, 신발, 로보트를 좋아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그림에 대한 개인적인 제 생각, 그리고 제 그림의 설명, 어떻게 그렸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렸는지 그리고 그림을 배우거나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왜 다들 고민하는 시간 있잖아? 다른 그림 관련 유튜버 분들이 스토리얼이나 좋은 비법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저만큼은 그림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이야기 예를 들어 제 경험, 마인드,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소개 겸 인사드리고 앞으로의 유튜브 영상 계획을 말씀드려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포트폴리오 주제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딱딱한데요? 처음이라 텐션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좋은 텐션 발전해 나와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아주 자신 있게 못하는 편이라 외국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구글 번역을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영어 자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ga ㅂ